1-2-2-1 2-2-2 2-2-1 2-2 ㅎ 루아일드 상료 지금 루아일드 상료 루아일드 상료 발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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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다. 들어줄 수 있나? 작은 나사라도 좋으니까 혹시 없어? 아, 부품이 너무 부족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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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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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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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, 굉장히 시험합니다. 아, 거짓말이 아니라니까. 어? 혹시 드로이드 복통 같은 거 있어? 소비랑 길이가 딱 맞는 게 없을라나? 노가지만 하면 돼. 아, 거짓말이 좀 나와서 괜찮아요. 아, 거짓말이 좀 나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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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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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이 냥을 개통! 냥냥이 냥냥이 냥이 냥냥이 냥냥이 냥냥이가 냥이 냥냥이다. 장기사 있는 데서 재미없다. 호르카 마가나 놈들 천벌을 받아야 해 자교도 놈들을 싸그리 없애야 하는데 작은 나사라도 좋으니까 혹시 없어? 여기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아우 방금 딱 들어갔는데 하필 무슨 사건을 어떡해 아우 부품이 너무 부족해 부품만 있으면 아우 방금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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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봐도 신기한 인간이야. 어서 광신도들이 사라져야 할 텐데. 혹시 드로이드 부품 같은 거 있어? 어라? 이 부품이 아니... 부품이 너무 부족해... 아니... 이게... 아니... 다들 똑같아. 두려워하기만 하지. 가지말라. 알키같은 놈이 있으니! 야옹! 알키같은 놈이야. 티킹이 대단해. 해서야 안살리니까. 할아버지 마니氣 Cemian 종료! 냐옹